커피라는 직업을 꼭 해보고 싶다 개인 로스터리 카페를 찾게 되는데 커피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비전스트롤 대표 김종원 이재선입니다 여성 라인의 부츠컷을 굉장히 많이 입고요 편하면서도 라인이 되게 잘 살아서 데일리로 정말 많이 입는 브랜드입니다 퀄리티도 좋고 핏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더 잘 맞았던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릴을 더 자주 입게 되었던 것 같아요